네 안녕하십니까 풍수에 살고 풍수에 죽는 풍생풍사입니다 오늘은 좋은 집을 고르는 요령 중에서 여러분들이 비교적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바로 집트의 모양에 따라서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평면도의 형태에 따라서 이미 귀령이 정해져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아파트가 유리하고 또 어떤 형태의 아파트가 불리한지 뻔한 내용 아니고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내용들이니까 오늘 내용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모두 좋은 아파트를 고르시는데 참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자세한 화면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화면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파트 평면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의 가상학자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부분인데 실정을 거쳐서 발표를 한 이론이라서 실제하고도 굉장히 잘 맞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 평면도 상에서 이미 귀령이 정해진다 라는 게 바로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가 여기 보시면 집터나 아파트 평면도 타입이 복잡할 때는 안 좋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 평면도 상에서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많을 때 여기는 뭐 튀어나오고 여기는 또 들어가고 다시 또 들어가고 튀어나오고 네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때는 일단은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도면은 일단은 기운상 복잡한 운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2번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꺾이고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들어가고 네 꺾이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냥 한마디로 심플하지 못하다는 거죠 심플이라는 것은 뭐 정사각형 이라든가 직사각형이 됐을 때 심플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정사각형 하고는 또 거리가 멀죠 여기도 직사각형 하고는 거리가 많이 먼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세 번째 네 번째 유행인데 요것도 뭐 거의 아까 일본하고도 그닥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네 번째도 보면은 한몰 부위가 좀 크죠 여기가 통째로 뭐 4분의 1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이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네 요런 구조는 그닥 그렇게 좋지 않다 그 다음에 5,6봉 구조인데 요거는 이제 조금 삐따기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집안 자체의 그런 구조상 기운이 안정되지 못한 기운을 갖고 있다는 그런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꺾이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여기도 대각으로 가고 또 꺾이고 또 여기도 꺾이고 6번 평면도도 보시면 몇 군데 여러 가지 이렇게 꺾이는 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설명드릴 게 두 번째는 평면도에서 한몰된 곳이 있을 때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우리 집을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봤을 때 요 부분이죠 우리 집 쪽으로 폭 들어온 부분 오목한 부분 요게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요걸 치워보면 우리 집 안쪽으로 오목한 부분이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아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목한 부분이 없었죠 잠깐 보면은 요거는 약간 그렇지만 요런 데는 오목한 부분이 없다 아입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확실하게 우리 집 쪽으로 이렇게 오목한 부분이 있는 거죠 요런 게 상당히 안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을 보시면 요거는 이제 베란다 쪽이죠 베란다 여기도 치워보면 이렇게 폭 들어간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요런 게 굉장히 안 좋은 구조라는 거 말씀드리고 요거보다 더 안 좋은 구조가 바로 요게 되겠죠 세 번째 평면도에서 한몰된 곳에 현관이 있을 때 제일 안 좋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요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치워보면 요렇게 되겠죠 오목한 부분이 아까 안 좋은데 그 오목한 부분에 현관이 있을 때 굉장히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분 도면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거를 잠깐 내려보면 오목한 부분 우리 집으로 폭 들어온 오목한 부분이 있는데 하필 여기에 현관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스타일이 굉장히 안 좋은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개 더 보시면 11분 도형을 보시면 바로 요게 되겠죠 여기도 우리 집으로 폭 들어온 부분에 바로 현관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2번도 마찬가지고 요거를 잠깐 내려보면 요렇게 되겠죠 우리 집 쪽으로 폭 들어온 부분에 또 현관이 요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요 도면은 제가 이렇게 뭐 그리고 일부러 그리고 한 게 아니라 네이버 부동산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도면들입니다 실제 아파트 도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뭐 그렇게 그리지 않았다는 거 그대로 이렇게 다운을 받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에 오목한 부분에 현관이 자리 잡고 있을 때 가장 안 좋으니까 아파트 선택하실 때 요게 한번 참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안 좋았는데 그럼 좋은 아파트는 없냐 네 당연히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네 네 번째 평면도에서 가장 무난하고 좋은 형태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네 여기 보시면 거의 직사각형에 가깝습니다 네 물론 여기에 함몰된 부분이 물론 있죠 근데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요즘 아파트 구조로 보면 그래서 요 정도 함몰된 부분은 애교로 봐준다 네 그래서 거의 직사각형에 가까운 구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지만 요거는 살짝 꺾이긴 했지만 그래도 거의 온전한 형태의 직사각형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5베이가 되겠네요 그죠 요거는 4베이 네 요런 구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개를 더 보면 여기 보면은 거의 정사각형이죠 이거는 지금 3베이 3베이 구조에서는 정사각형에 지금 속하는 거고 요것도 물론 함몰된 부분이라고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 정사각형은 거의 보기 드물기 때문에 요 정도는 봐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도 보면은 거의 정사각형에 가깝죠 3번보다는 조금 더 꺾어졌지만 그래도 온전한 형태의 정사각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무난한 형태의 아파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 6번 요것도 형태를 보면은 거의 약간 이제 정사각형에서 벗어나 가지고 직사각형이 되려고 하죠 되려고 하는데 여기 조금 기통이 날아가고 요쪽에도 함몰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온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구조가 바로 4베이 구조 네 여기서도 물론 여기가 조금 함몰되어 있지만 그래도 요 정도면 거의 직사각형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무난한 방향이죠 맨 처음에는 안 좋은 형태의 그런 아파트 구조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무난한 구조 그러면 좋은 아파트 형태는 없냐 네 그게 바로 요게 되겠죠 5번째 평면도에서 돌출된 곳이 있을 때 제일 좋습니다 라고 되어있죠 아까 함몰된 곳이 있으면 안 좋다고 했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 집에서 돌출된 곳이 있으면 평면도에서 굉장히 좋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요 부분이죠 네 요거를 잠깐 제껴보면 요렇게 보면은 거의 직사각형인데 요 부분만 살짝 튀어나왔죠 물론 이 부분이 현관이라든가 창고나 요런게 되면 굉장히 더 좋겠죠 좋은데 아파트 구조에서는 요렇게 현관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발코니 쪽이라도 너무 과하지 않게 중요한 거는 너무 과하지 않게 튀어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좋은 기운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평면도 상에서 돌출된 부분이 과하지 않는 돌출된 부분이 있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덟 번째도 마찬가지죠 네 여기서 잠깐 제껴보면 요렇게 되겠죠 과하지 않게 살짝 돌출이 되었죠 네 요런게 이제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열 번째 형태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밑에도 보면 살짝 튀어나왔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너무 튀어나지 않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살짝 이렇게 튀어나왔죠 요런 것 때문에 이제 좋은 기운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아래 위로 이렇게 튀어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한 구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조금 함몰은 됐지만 그래도 좋은 게 더 강하기 때문에 좋은 아파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10번에 보시면 여기도 잠깐 위로 올려보면 과하지 않게 조금 이렇게 돌출이 된 거죠 정사각형에서 거의 정사각형에서 물론 여기가 조금 날라갔지만 그래도 과하지 않게 조금 돌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서는 좋다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의 요점은 우리 집으로 안으로 폭 들어간 오목한 부분이 있으면 안 좋다 그 다음에 오목한 부분이 없이 그냥 무난하게 정사각형이라든가 직사각형 형태를 띌 때는 무난하다 그 다음에 좀 더 좋은 형태는 정사각형 직사각형에서 조금 과하지 않게 돌출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좋은 아파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편에는 오목한 부분이 있죠 안 좋은 부분이 만약에 어느 방향에 있을 때는 또 어떻게 안 좋은지 그리고 튀어나온 돌출 부분이 좋다고 했는데 돌출 부분이 어느 방향에 있을 때는 어떻게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곳으로 마치고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단 1위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공유까지 마구마구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더욱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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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